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주 실력사 실력사 극락보전 바로 앞에 구룡루 그리고 바로 손님들한테 보낸 남한강 지금 바로 극락보전 앞에 구룡루 바로 앞에 이렇게 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더니 남한강이라네요 이 남한강이 이렇게 유유히 흐르는 모습 정말 바로 극락보전 구룡루 앞에 강이 이렇게 흐르고 그리고 오리떼들이 빼를 지어 노는 모습 등등 광활한 정자의 모습 그리고 답청석탑 그리고 수령 660면 된 은행나무 등등 지금 좀 계단이 있어가지고 또 언덕을 언덕이 있어가지고 절에 자세한 자세하게 안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강 가까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근데 언덕이 좀 있어가지고 잘 안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대충 이렇게 광활하게 아주 넓다는거 그리고 이렇게 평지에다가 아주 광활하고 뒤에는 아주 막은 산 예 봉미산이라네요 봉미산 실력사 봉미산에 위치한 실력사 그래 봉왕이라고 그랬죠 그 봉자를 사용하네요 봉미산 그래 봉왕의 끝 밑자를 쓰더라구요 네 이렇게 아주 광활한 정말 나홍선사님 그 유명한 나홍선사님 네 사람 유명한 시우도 있죠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여주 실력사의 전경 모습 보여드릴게요